이것입니다. 네 글자구요. 이것을 이제 조금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첫번째는 이제 아니다아니다. 해석 없이 한번 가봤다가 힌트를 말씀하시면 해석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방귀에 하는 정화키즈쇼 이것도 재밌네. 음식이름입니다. 그림이 뭔지 아 그렇다면 이제 좀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글자는 미음입니다.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배떼기 아내를 그린거구요. 배떼기 아내 그리고 두번째는 입술이구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빨을 그린것입니다. 막창구이 바로 너야 아 맞춘사랑 너야 아 타이거즈님이 우리 수녀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 와 대박 요거 참 엄청난 상상력이에요. 여기 막창이고 여기 이제 이제 수준이 있는거죠. 세번째 글자 입구자를 쓰거든요. 구입구라고 있습니다. 입구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빨 하면서 막창구이가 완성된건데 요게 참 수준이 있는 야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예 요게 추리력만 있으면 안돼요. 상상력도 있어야 돼요. 상상력 예 대단하시네요. 예 자 싱크부잉 이시구예 자 싱크부잉